안녕하세요. 독해와 논리를 강의하는 이혜황입니다. 건국 이래 최초로 경찰대학 편입학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일반 대학생 편입은 최종 25명을 뽑는데, 1차 필기 시험에서 약 3배 수밖에 안 뽑았어요. 그럼에도 영어, 언어 논리 두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을 조금 넘어요.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이 마지막 지문은 진짜 보기만 해도 토가 나올 것 같아요. 경찰대학에서 진짜 작정하고 출세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참고로 지문 앞부분은 국민대 김한승 교수님의 논문, 또 지문 뒷부분은 당시 고등과학원 원치욱 교수님의 논문을 바탕으로 했어요. 이 논문 두 편의 핵심 내용이 지문에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하면서 읽었어야지만 겨우 뚫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간 경찰대 공부법 영상에서 제안했듯,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좀 과하게 공부하신 분들, 특히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던 이 OOO 공부는 필수, 두뇌 보완 계획 100, 200 꼭 풀어보세요. 뭐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필수입니다. 이 두복의 끝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오늘 살펴볼 경찰대 마지막 최고난도 세트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어려웠을 겁니다. 이 영상으로 입증해보겠습니다. 자, 별표 별표. 케이블 수리 기사가 오늘 테리의 집에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온다고 했다. 근데 테리는 친구를 불러서 기사가 오전 9시에서 정오 사이에 올지, 또는 정오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올지를 놓고 내기를 걸었대요. 도박 중독 치료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10만 원을 받는다면 오전을 고르는 것이 나은가, 오후를 고르는 것이 나은가? 자, 질문이 나왔으니까 답변이 핵심일 텐데,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무차별하다. 오전에 오나, 오후에 오나. 확률은 똑같죠? 편의상 시를 기준으로 6등분하면은, 오전에 올 확률도 6분의 3, 오후에 올 확률도 6분의 3, 각각 50%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와요. 수리 기사가 시점 T 이전에 방문한 달을 Before T라고 쓰고, 기사가 시점 T 이후에 방문한 달을 After T라고 쓰자. 논문 쓰시는 분들, 그리고 시험 지문 출제하시는 분들은 지면을 아끼기 위해서, 또 타이핑하는 게 귀찮아서, 이렇게 약어를 많이들 만듭니다. 대충 넘어가지 말고 이 약어의 의미를 제가 한 것처럼 한 번씩 음미해 보면서, 아, 이건 Before T겠구나, 이건 After T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기사가 오전에 방문한 달을 M으로 쓰고, 이건 Morning이겠죠? 그리고 기사가 오후에 방문한다, Afternoon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A를 써서 그런지 E를 썼어요. 뭐, Evening의 약자인가봐요. 우리는 케이블 기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른다고 하자. 이 경우 오전 9시부터 정오 사이의 한 시점 T에서 우리가 갖는 M의 믿음직함 CM은, 여기서 믿음직함은 믿음의 정도, 확률을 가리켜요. 두뇌보안계획팩 공부한 분들은 이 용어가 익숙할 거예요. 요 오전에 올 것이라는, 9시부터 12시 사이에 올 것이라는 확률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 자, 근데 이 식 보니까 어때요? 이게 무슨 소리야?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분들 많죠? 물론 두뇌보안계획 181절 베이지 공리를 배운 분들은, 이것의 의미가 아니라 자동으로 굴러 들어올 거예요. 중복과 누락이 없는 조건으로 나눠서, 각 경우에 M이 참일 확률을 더한다, 그러면 CM이 나온다. 이걸 제가 강의에서 아주 강조해서 설명했으니까. 자, 중요한 건 정리 6이에요. 이건 언제 쓰는 거냐? 근데, 뭐 몰랐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수능 강의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런 복잡한 공식 나오면, 일단 그냥 추상화 감상하듯 보고 지나가면 돼요. 뒤에 자세히 설명해주는 서술이 있으면 그거 읽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미술관에서 추상화 한 편을 본 겁니다.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 뒤를 보니까, 뭐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기호가 뭔지는 안 알려주고, 그냥 그게 얼마인지만 단순히 제시하고 있을 뿐이죠. 아,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 뭐겠어요? 어, 여기 그냥 다 대입해봐서 계산해봐라. 그때 이게 얼마인지 확인해봐라. 그래서 이거랑 요거 곱하고, 요거랑 요거 곱해서 더해보면, 당연히 6분의 3, 50%가 나옵니다. 수리기사가 오전에 도착할 확률은 50%죠. 그 상식적인 결론에 가는, 아주 빡센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한편 뒤에 나오는 것도 똑같이 읽으면 돼요. 이의 믿음직함, 이브닝, 오후에 올 확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올 확률은, 요렇게 그샌됐는데, 각 값들은 이렇다. 이거 역시 각각 곱하고 각각 곱한 다음에 더해보면, 역시 6분의 3이 나옵니다. 오후에 올 확률, 전체 중에 절반이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시점에서 오전에 올 확률과, 오후에 올 확률 더하면 1이다. 아, 수리기사가 9시부터 3시 사이에 온다고 했으니까. 그걸 참으로 받아들인다면, 요것도 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생각보다 별거 없죠? 여담인데, 스티븐 호킹이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쓸 때, 이 원고를 본 출판사 관계자가, 아, 선생님, 책에 공식이 너무 많아요. 공식 하나 들어갈 때마다 판매량이 절반으로 떨어지니까, 이것 좀 다 없애주세요. 그래서 호킹이 거의 다 빼고 딱 하나만 남겼어요. 에너지와 질량의 등가성을 보여주는, 2는 mc제곱. 공식이 딱 하나만 등장한 덕분에,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천만부 이상 판매됩니다. 그 2는 mc제곱마저 뺐다면, 아마 2천만부가 판매됐을 거예요. 하여튼 제 생각에 이러한 식을 시험지에서 보자마자, 수험생의 절반 정도는, 그냥 막 멘탈이 붕괴되고, 손이 덜덜덜덜 떨려갖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읽는다? 아, 추상화 보듯이 보면서 넘어간다. 결국 이 문단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오전에 올 확률도 6분의 3, 오후에 올 확률도 6분의 3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테리가 만일 오전을 선택했고, 9시 1분에도 2분에도 3분에도 기사가 오지 않았다면, 테리가 이길이라는 믿음직함, 그 확률은 점차 줄어든다. 이는 누구에게나 분명하죠. 테리가 오전에 내기를 걸었는데, 시간이 쫙쫙쫙쫙 지나가는데 수리기사가 안 와. 그러면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수리기사가 올 확률은, 오전보다는 오후가 더 넓죠. 크죠? 그래서 9시 직후부터 테리는 계속 후회할 거예요. 오후에 올 확률이 더 크니까. 그래서 테리가 이것을 미리 안다면, 이때의 이것은, 테리가 9시 직후부터 자기 선택을 후회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테리는 오후에 내기를 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 같다. 이와 달리 오전에 내기를 거는 것이 더 낫다는 논건 없다. 아, 그래서 종합해보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오전을 고르든 오후를 고르든, 확률은 6분의 3, 6분의 3, 다 50%로 같을 것 같은데, 이 달리 보면, 이 후회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오후가 더 낮게 보이는 현상이 생긴다. 이것을 현상 K라고 한다. 지금 이거는 역설적인 패러독스의 상황이죠. 자, 만약 내기에서 오전을 골랐는데, 오후에 기사가 방문하거나, 오후를 골랐는데 오전에 기사가 방문한다면, 자기 선택에 후회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후회를 실패 후회라고 한다. 참고로 이때의 실패 후회는, 오전을 선택하냐, 오후로 선택하냐와 무관하죠? 한편, 오전을 내가 골랐다면, 케이블 기사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 정오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선택이 실패할 여지는 점점 커질 것이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폐색, 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에서, 이 상황에서 생기는 후회를, 폐색 후회라고 한다. 아, 앞서 나왔던 후회, 어떤 후회예요? 실패 후회가 아니라, 폐색 후회죠. 요 폐색 후회는, 오전을 골랐을 때만 느낄 수 있는 후회예요. 자, 그래서 케이블 기사의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후회는, 실패 후회가 아니라 폐색 후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후회는 덜 바라는 감정이다. 당연하죠? 자, 이에 대해 헤이적이라는 철학자는, 오전과 오후 중 어느 쪽을 더 좋아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다. 아, 이게 상식적이죠? 오전과 오후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확률은 50%, 50%니까. 헤이적에 따르면, 만약에 테리가 오후를 고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면, 테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받아들인 셈이다. ACF, 9시 이후부터 오후 3시까지의 미래 자아가, 지금 고른 것, 곧 오전이 아니라 다른 대안, 곧 오후를 더 좋아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 지금 고른 것을 골라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부분을 아까 연결지어 이해해보면, 미래의 내가 폐색 후회 때문에, 9시 직후부터 자기가 막 선택을 후회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전이 아니라 오후를 더 좋아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 오후에 내기를 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고른 것, 오전이 아니라 오후를 골라야 된다. 계속 앞에 있었던 내용을 반복해 나가는 거죠. 이러한 폐색 후회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사가 오제 안의 상태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오전에 건네기가 이길 확률은 줄고, 오후에 건네기가 이길 확률이 상대적으로 커지니까. 자, 현재자하든 미래자하든 합리성에 따라 믿음직함, 확률을 매긴다. 특정 시점에 자기 선택을 후회한다는 것은, 곧 다른 대안이 더 좋았음을 인정하는 일이다. 오전에 선택한 걸 후회한다는 것은, 오후가 더 좋았음을 인정하는 일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ACF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오후를 골라야 되는가? 또 질문이 나왔으니까 답변을 하겠죠. ACF를 이해하는 건 여러 방식이 있다. 먼저 보편 ACF는 미래자하를 모든 미래자하로 이해한다.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